작은 목표를 끌어당기며 이룰 때마다 큰 쾌감을 얻곤 합니다. 이제 큰 것을 이루기 위해 큰 것을 시각화하고 느껴봤는데 제가 끌어당기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곳에서는 그런 경험이 적었던 것 같은데 왜 큰 것을 끌어당길 때는 반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을 하다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큰 목표를 끌어당기려고 하면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현상의 명확한 이유가 질문자님의 질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살펴볼게요. 질문자님께서는 작은 것은 쉽지만 큰 것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를 다른 두 목표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더 큰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더 큰 목표라고 하셨을까요? 그 특정 목표가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고 그 목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더 원하기 때문에 큰 목표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작은 목표에 비해서 큰 목표는 더 이루고 싶고 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더 큰 집착이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것을 더 큰 목표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더 큰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제 영적 존재로서 자신의 모든 집착이 전부 용해될 때까지 어떤 일이든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입니다. 끌어당김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용해시키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집착을 용해시키면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현실에 투영이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즉 창조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집착을 용해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집착 용해로 인한 부수적인 현상으로 인해 눈앞에 내가 예전에 원했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집착을 가지고 원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면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집착이 꽉 쥐고 있는 이 소나기 힘이 풀리게 만들면서 모든 집착을 용해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할 때 초반에는 무조건 돼야 해 할 수 있어 다 성공할 수 있어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면서 파이팅이 넘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셀 수 없이 거치게 되면서 아 나는 최전을 다했고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지 라고 초연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빨간고북이 현실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큰 목표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빨간고북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빨간고북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그것 없이도 여러분께서 잘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 목표가 더 이상 큰 목표가 아니게 될 때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그 결과를 온전히 내맡길 수 있을 때 결과가 어떻든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반대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주가 여러분들께 배웠으면 하는 것이니까요.